어? 우치 왔다 작년에 우리 떨어졌었지? 4강에서 나폴리 말고 첼시 자체가 4강에서 떨어졌어서 과연 돌물이랑 첫 경기? 챔스초 어떻게 짜였나 볼까요? A조부터 보겠습니다 리버풀 인터밀란 세비아 모스크바 와아아아아아 빡세여 도미니콘님 7개월 구독 고맙습니다 맨시티 BRL 아약스 여기도 빡세여 BRL 아약스도 여기도 너무 어렵네 레알 로마 모나코 코펜하겐 나쁘지 않은데 여기도? 다 빡센데? 미넨 밀란 올림피아코스 디나모키에프 이거는 원투가 좀 정해진 느낌이네요 첼시 돌문 포르투 여기도 포르투가 약간 무섭긴 한데 무난 무난하게 좀 진출할 느낌 행크 어디 어디 나라야 행크? 바르셀로나 리옹 코펜하임 하둑스피리? 크로아티아구나 맨체스터 유네이티드 라이프츠 나폴리 모스크바 나폴리 여깄다 무난하게는 아니고 여기도 나름 빡센조네 어 여기도 빡센데? 이상하게? 파리 생제르망 웨스트엠 갈라타사라인 모스크바 어 근데 다 전체적으로 어려운 느낌 제일 죽음의 조가 여기 여기도 챔스가 다 빡세긴 한데 어 무섭네요 웨엠이 올라왔네 일단은 훈련하고 자 도르트문트와 챔피언스리그 1차전 도르트문트도 아마 지금 이적시장이 활성화돼가지고 멤버가 되게 많이 박혔을거야 갑시다 누굴까? 오 센데? 파본 라파 브란트 슈얼레 게레이로 되게 세다 우리는 완전 베스트 라인업 우리는 완전 베스트 라인업 다 3포인트 첼리시 마케렐레 도르트문트 에이티드지 에이티드 챔피언스리그 1차전 첼시대 돌문 스탄퍼드 브리지 저는 제릭 레이 그리고 스튜어드 로브슨의 공룡은 스튜어드 로브슨 이것은 유에이퍼 챔피언스리그 그룹스테이 그룹스테이 첫번째 첫번째 첼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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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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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치리시 왼쪽이 잘 뚫리네 퇴치리시 니클라스 로모로 누쟁이 수거 퇴치리시 스템어드 72분 채취했대요 야 좋았어 잘 받았어 응글로 칭테이 골로 72분 첼시가 앞서다갑니다 루카하쿠 어 김민재 그대로 롱패스 이어주고 7회 주고 아 스털링이 헤딩이 좀 아 야 주심이야 여기서 불어버리네 이렇게 해서 1대0으로 첼시가 챔피언스 리그 첫번째 규기 가져갑니다 좋다 좋다 본머스 넘기고 빈제 더 오토 더 아니 기자들은 다 좋은 평가 매기고 있는데 지금 경기 전체로 보면은 어 뭐야 왜 비겼어 얘네랑은 자 에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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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델리알리 칼버트로 윈트톱 오오 리버풀 멤버 볼까요 이번에 또 많이 바뀌었을텐데 야 누니에즈 야 누니에즈 좋다 좋다 디오고 좋다 살라 핸더슨 파비뉴 티아고 반다이크 탑소바 와 지옥이다 탑소바 반다이크 하 야 야 야 내가 조스로 보이냐 자동몬으로 보여 하 민제 너 때문에 내가 어제 인터뷰했잖아 대기 여기서 언해피하다고 넌 곧 나가게 될 거야 네 언론 플레이 기대하라고 민제 슈이엘린 탑소바 고맙습니다 자 프리미어리그 빅경기 첼시 대 리버풀 리버풀 대 첼시 아 리버풀 스쿼드가 거의 완벽해졌어 스탠퍼드 브리츠에서 아 이거 어떻게 뚫냐 이거 어떻게 뚫냐 너무 단단해 이거 미드필 오 그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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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털링 리버풀에 따라其 Credit 더ctive 질문이겠지 아니 살아 grey crisp 아 왜 킬로시 nutritious 다리 ic 아 이것 구석으로 절묘하게 갔는데 아 꼴대도 아니네? 왜 꼴대 맞은 것처럼 뭐였지? 어 김민재 어 어 또 김민재 조금 밀리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가 그지? 어 살라를 김민재가 커트 아 아 좋아요 김민재 누리해주로 커트 어 김민재 어 김민재 어 어 김민재 어 어 못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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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톡리 에잉 으 으 나인 스톨링 포스 master 맥주 눈빈 아 맞어 조용히 해야 되요 오늘 이게 축구 제가 이 할 때마다 위아래 민원이 안 들어왔는데 그 아랫집에서 가끔 축구 이렇게 소리 지를 때 막대기로 천장을 치는 경우가 있어서 한번 딱 한번 그래서 조용히 해야 돼요 축구할 때 맨날 흥분해서 타라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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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누찌 좋아요 어? 어 뚫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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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벽한 욕심 첼치의 완벽한 욕심 탁 주고 루카쿠 아 루카쿠 오른발 와 진짜 손 끝으로 지나간다 이렇게 클럽 아 와아.. 감독이.. 변하셨어요 아니 리버풀에서 어어어 또 또 또 역습 라인 올린 리버풀 또 뒷공간 뒷공간 또 노출 또? 어 이거 대란 일어날 수 있겠는데요? 루카쿠 등딱 어 달라고 하고 마운트 타이밍 놓치고 다시 루카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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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회를 잃지 못했죠 1v1 그리고 그 훈련을 잃고 그 훈련을 잃어버렸는데 좋은 끝이군요 와아.. 또 한 끄 차이 루카쿠 그리고 할리라고 빠지고 그리고 나오는 울버헴튼의 주전분격수였던 라올히맨 아 작품이였는데 와 아 루카쿠가 있어야 돼 우리는 나비케이타 키루미노 이렇게 해서 3대0 첼시가 리버풀을 잡고 리그 3위로 올라섭니다 아 남만장님 보고 계십니까? 행복하십니까? 김민재를 잡아주는 카메라 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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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통과지 첼스는 첼스는 이제 뭐 통과 확정이라 마지막 경기네요 마지막 경기전에 순위 한번 볼까요 리버풀 세비야 여기 확정이네요 뭔짓을 해도 리버풀 세비야네 야 인터밀란 결국에는 탈락 아 그리고 맨시티 첼스 탈락 위기 레알마드리 로마와 모나코 경쟁 밀란 아직 몰라 아직은 모르지만 탈락 위기 그리고 여기는 첼시 확정 2위는 포르투가 될지도 그 주인공 나폴리 탈락 아 우리가 저기 있었잖아 가니까 파리생제르망 웰스템 이 경기 마지막 최종 확인해보죠. 그 다음 토트넘입니다. 간단하게 해 그냥 4대2 확정! 리버풀 세비아 인터밀란 탈락 BRR 오오오! 맨시티~! 결국에 올라갔어요. 래알 마드리드 무버즈 무버즈 생존. 밀란 탈락 전시즌 맨유와 챔스 결승에 올라갔던 에이시 밀란 탈락 첼시와 포르투 생존 돌문이 아예 몰락해버렸네 올림픽 그리옹 바르셀로나 맨유와 라이프치 나폴리도 탈락 파리생제르방 웨스템 유일한 생존자 스테리에 의해 희망 무버즈 그 이름 그립스입니다 대회에 항상 강한 경기는 이겨야 재밌으니까 여기서 맞구나 여긴 어디야 스컨드 호프 아 이기겠지 스컨스 호프 야 우리 풀전력을 아니 감독님 좀 쉬게 이 정도 경기는 다들 쉬어도 되잖아요 스털링도 이러고 쉬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까 4대1이잖아 아 그 다음 또 맨유네 봅시다 어 셀스베리가 맨시디 잡았어요 페널티킥으로 승리 잡았네 강하다 야 이거 어떻게 하냐 빅경기 그 자식 온다 여기서 이기면은 리그는 우승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잃어버린 아수나를 찾아서 잃어버린 토트넘 아수나를 찾아서 얘네 왜 이래 십트넘 십사수날 뭐야 하하 하하 왜 여기 있는데 다들 어? 호날두, 산초, 레시포드, 브로조비치, 프레드, 브루로, 페르난데스, 루크슈, 맥와이어, 마르테네즈, 완비사카테 오우 첼시와 맨유 맨유와 첼시의 경기 올드 트래프트에서 펼쳐지는 두 팀의 1위 결정전 강두 등장 과연 김민재는 강두를 막을 수 있을 것인가 공간 앞에 많았는데 강두 움직임 봐 강두 움직임 봐 저거 강두 움직임 저거 어떻게 어 김민재 대 강두 김민재 승 루크슈 야야 맞아 그거 둘러싸이는데 꼬깨 잘 풀었다 까꾸야 반대쪽 시원하게 아니 스토링 뛰었잖아 까꾸가 불행해 까꾸야 언해피 행동 까꾸야 스토링이 기다린다 지금 까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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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꾸 해피해피 해피 까꾸 루까꾸 루까꾸 까꾸 까꾸 희 23경기 16골 행복하다 첼시는 나의 집 인테밀란 생각해보니 파란색 아일러브블루 빡세게 하는데요 아 김민재 사전차단 첼시납 첼시 με 어어? 강두!!! 와 이거 안 불어? 어 이걸 안 불다고? 스털링, 스털링 행동 어느 경기 재밌네 근데 좋아요 알론소까지 올라왔어 깍고 죽어 깍고 죽어 꽃게 꽃게 깍고 꽃가 스털링 스털링 번개같은 슈팅 라임 스털링 아 축신모드 와아 야아 여기서 대야 쫓아가다가 중간에 포기했어 테이프 라인업 패스가 너무 강하다 하하하하 지의정도 속도가 적당하다 됐어 어 어렵사발 아 사발 잘해 확실히 리제 어 이거 각이 어 대야가 물러나면서 이렇게 잡냐 이렇게 해서 2대0으로 첼시가 맨유를 잡고 리그 1위를 확실하게 붙입니다 점점 다쳐나간다 어 그 경기 왔다 그니까 이 라인업이 브록스함 보우맨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플러너건? 플러너건 나도 한 명 알 근데 그 플러너건이 아닐걸? 아마? 드리베팅 카라바오 컵 카라바오 컵 결승전 페트루체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첼시와 슈루즈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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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사자문양 어떻게 맨시티를 이겼나 어떻게 강팀이 됐나 스튜어트 로프슨 슈루즈퍼리 슈루즈퍼리 아니 뭐 어떻게 축구를 하길래 오케이 까쿠 슈어강 어 까쿠가 혼자 막 다 부실라 그래 만만한가봐 어 수비가 꽤 어 다니엘 3부 리그겠죠 다니엘 데이듀스 고우맨 할맨 할남자 어 어 어 뭐야 여기 아 티실바 은퇴하네요 우와 패링턴 궁수 궁수 아 얘네 투지가 막 불타올라 까 얘네 생각은 그거야 맨시티 이겼는데 첼시 할만해 우리가 어떻게 맨시티 이겼는데 할만하다 아 힘들어 힘들거야 루카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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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차게 언제차려고 어어 야야야야야 으 rec 400 택 뒤에서 받쳐주기만 하죠 택 격을 보여주자 루카쿠 루카쿠 콕게 좋구요 아 이거 모르겠다 경기 근데 회원님이 모르겠죠 얘네 잘한다 얘네 좀 축구 재밌게 한다 얘네 이상해 이 슈루즈버리 몇명 이적할거 같애 아니 우리가 하드웨어가 좋으니까 내가 헤딩해줄게 아래주고 어 루카쿠 이용해 루카쿠 이용해 깍고 저기 있잖아 어 깍고 이용해 깍고 돈으로 뭐 이겨야지 뭐 어떻게 해 지에스 우와어어어 칠했는데 일부의 격 이것이 일부리그다 흘려주고 스털링에게 그대로 와어어어 승수 무섭다 스털링 어 마르포스 알란소 여기 루카쿠 몸값 하나에 모든 팀들이 여기 팀선수가 다 비즈트 스타 덕배 웃지마 덕배 웃지마 채팅창에서 채팅창에 데브라이너 나가주세요 루카쿠 수엘이 공단이 있어요 뭔가 보여주겠다 그렇죠 김민재 줄 데가 없어 아니 얘네도 공격이 안되는 됐다 역습 됐다 아 투지 넘치는거 봐 스트리즈벌이 어 이거 스트리즈벌이 스트리즈벌이 지금 인터넷 기자단 채팅 보고 계신 분들 슈르즈워리 멤버 누군지 치고 있을지도 몰라 얘네 이상한데 얘네 미쳤는데 콕케 오우 아 이건 심하다 고추장 고추장 아 아 스튜워드가 스튜워드야 그래 레프에게 맞을 수 있고 파이더도 레드로 도와주 아 드디어 우리의 오야르 사발 사바리 차나요? 왼발? 마르코스 할남소 오야르코스 목적의 으아 맘ishna 와아 잘 때리긴 때리는데 이게 가둬놓고 때리고 있긴 있거든? 가둬놓고 때리거든 우리? 아 근데 여기가 여기 파이브백이 아 여기 파이브백이 박히네 아 맨시티가 이래갖고 졌구나 올려 아 이거 연장 승차까지 가겠다 승차는 안돼 승차가 안돼 아 이게 뭐야? 거기다가 키퍼도 부상당해서 캐파야 맨디어스 막았나? 끝났어 끝났다고? 끝났다고? 아니 우리 1대0으로 이긴 것도 이상한데 맨시티랑 두 경기에서 다 이겼어 이건 클럽에 모두 특별한 것 같아 어떤 다른 플러스의 경험이 될 것 같아 그리고 이 플러스의 경험이 될 것 같아 플러스의 경험이 될 것 같아 플러스의 경험이 될 것 같아 훌륭한 순간 어떤 플러스의 경험이 될 것 같아 그리고 이제 트로피리프의 경험이 될 것 같아 컵 선수 그 플러스의 경험이 될 것 같아 그 플러스와 그 플러스의 경험이 될 것 같아 멋진 것 같아 항상 기회를 할 수 있는 기회를 할 것 같아 멋있는 건 멋있는 거고 포인트는 포인트고 멋있었지 인정 인정할 수밖에 없네 이건 인정할 수밖에 없네 김민재 팀 내 평점 2위 대상이나 14배? 아쉽게도 컵은 하나 못 들었네요 우리끼리 막 낄낄대고 있었는데 슈루즈 맨시티 졌네 컵 하나 일단 갖고 가고 우리끼리 막 낄낄대면서 아 정말 개꿀이 아닐 수 없네 막 이러고 있었는데 사실 맨시티도 펩도 이 경기 보면서 그런 생각 할 거야 쉽지 않지? 다 같이 전 우주의 기운이 우리 지라고 하고 있었을걸? 맨시티 선수들도 다 같이 보면서 야 걔네 쉽지 않아 이러면서 라이프지 커트 칼버트루인이 여기 있네요 루카쿠 퇴장 당했어요 뭐야 루카쿠 다음 격이 못 나오잖아 한 격이 못 나오는데 이러면 일단 8강 어떻게 됐나 볼까요? 맨닌 돌아왔지 8강 어떻게 됐나 보자 야 파리젠 제레망이 세비아 합산점수 5대1 무버지 에서스나 6대4 잘 싸웠다 정말 리버풀 상대로 4골 넣은 것만 해도 졌지만 잘 싸웠다 무버지 비아레아리 4대2 합산점수 첼시가 5대2 아 맨유 아직 여기 안했네요 3대1 레아리 맨시티 3대0 이거 슈루즈벌이 악몽 때문이야 지금 맨시티 선수를 단체로 트라우마 지금 폼이 확 떨어졌어 슈루즈벌이 악몽 폼이 안 돌아오고 있는 중 레아리 3대0 바르셀로나 웨스템 3대1 미넨이 4대2 많이 빡세네 덤베엄마 베르나 여깄네 커트 이야 페널티킥해서 겨우 차이 커요 9점 차이거든요 리버풀이랑 덕배에 나오나 스털링 스털링 덕배 패스는 너무 강했다 지혜위에 만족한다 덕배 나온다 덕배 나온다 크 덕배 말해줘 홀란드 실바 필립스 슈쿠림 슈루즈벌이 슈루즈벌이 스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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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전개의 과정 스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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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로르 스털링 스털링 와아 라임스털링 29경기 14골 와 덕배 화났다 점점 얼굴 붉어지고 있어 어 야 얼굴 빨개졌다 덕배 엘링알란 어 민재 오오 아 걘 따른 맨디지 감옥 가 있지 오이씨 경기 쉽지 오오 미쳤어요 퓰리시 어치레 스탈링 코케 오오오오 고 우치 위자르 캡틴 아메리카 와아 잘 잘라 들어갔다 쟤 헉 그 위자르 그 위자르 그 위자르 그 위자르 그리시 이 위자르 아 김민재 홀란드 컷 어 홀란드 공 되게 아픈데 홀란드 공이 안와 왔다 드디어 얘 또 때린다 중거리 얘 또 중거리다 아이고 브루치 선에서 컷 루카스 바스퀘스 김민재 컷 오늘 첼시 수비가 자 몇 대면 과연 2대0 루카스 바스퀘스 아 참스 파리이요? 허어 매신 리버풀 대 바르셀로나 기아 레알 대 바리에르미넨 맨유 대 레알 파리 대 첼시 보자 메시 은바페 네이마르 조르지뉴 메라티 코바시치 이거 왜 멤버가 다 은퇴를 안하고 그대로지 이거 어떻게 이기지 아 은바페 대 김민재 파리 홈경기 챔피언스 리그 8강 파리 대 첼시 첼시 대 파리의 경기 지금 시작합니다 아니 근데 뒤에 있자 그러면 은바페 막을거면 속도는 밀리니깐 오 김민재 컷트 김민재 무친 김민재 무친 김민재 스털링 아 첫경기 루카코 없죠 구웰 하베르츠 라울미넨 아하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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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오나드 은퇴 고려중 이번 시즌 끝나면 첼시는 무너진다 오 오 김민재 은바페 차단 쓰읍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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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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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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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털링아 이런 개 털링 하핰 으아 하베르츠 1났 하베르츠 오 좋아요 오 오 신 털링 하하 아이 너무 늦게 올리길레 하핰 Well 아 크로스가 이상하게 들어간 줄 알았어 오 오 너무 좋더라 개틀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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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 카이 하베르츠의 골로 1대 0 첼시가 앞서 나갑니다 네이마르가 좀 안풀리는데 어어 어어 야 덕배야 이게 패스야 오레사발 잘하죠 오레사발 좋아요 저기 오레사발 오레사발 특징 오레사발 오레사발 2대 0 첼시 마운트의 공백이 생각나지 않는 오레사발 와 주고 그대로 공간 찾아 들어가고 오른발 어어 우와 와 공간없다 와 음바페 미쳤다 야 음바페 네이마르 커트 3명 다 막았다 야 달려 달려 역습이야 달려 라울 히메네즈 증명해 어 듀엘 표정 봐 잘 막은거 같긴 하네 2대 0이니깐 홈에서 아 커트 음바페도 아니지 너는 막을만해 굿 강태 강태 저거 희미네즈 증명해 가운데 바로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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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내가 늦었다 이거 되나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유 야 빨리 해야지 베르디 순간 멀뚱멀뚱 커트 하하하하하하 수월해 고장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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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2대 0 첼시가 8일 땡제르망을 잡고 1차전을 원정에서 가져갑니다 원정 2대 0은 되게 크죠 거기다가 안 나온 상태에서 루카쿠가 현재 김민재 7.5 평점 팀내 2위 오늘 잘했어 그때의 막몽룡 16개월구도 고맙습니다 자 2차전 파리와 첼시의 2차전 1차전 다들 누가 가져갔나 한번 볼까요 리버풀 바르셀로나 2대2 윈앤 비아렐 1대1 레알 맨유 2대1 리버풀 바르셀로나 3대1 저 위치하십시오 루카준 8강 2차전 될 것인가 1분이니까 1분 안에는 골 안나오겠지 와 변수 데클라 라이스 이게 나한테 좋 까꾸야 좋다 이번엔 까꾸가 있거든요 스턴리 나바스 선방 김민재 라모스가 막으러 오 하베르츠 단층 아니야 숨속이 너무 빨라서 하키미 메시 컷 바로 이어졌어요 조용 어어어어어 야 쏴 쏴 쏴 야 야 쟤는 왜 아 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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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시 컷트 주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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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앙고로 콘테 아 아 칸타 아 이거 깎고 뭐를 써봐 이것은 불쌍해 이것은 훌륭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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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칸타 우울한 훌륭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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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전을 훌륭한 환륭한 훌륭한 가꾸야! 너는 공격수야! 너는 밑필더가 아니라! 이리 오이리! 그리고 여기가 파이날듬 아! 이 공격을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것이 공격으로 명의 변화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앞을 수글을 한거예요 자 김민재에 대해 윗골로 아 주지마 하필을 지어 하필 왔다갔다 해 왔다갔다 공간 공간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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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르지니우 굿 랜디 좋아 가자 가자 가 언제가 가 좀 가 가자 뻥 맞잖아 그렇지 뻥 거기 골티봉 안나오고 맞아? 뒤에서 떼는데? 에이 아 그나저나 경기를 치면 안되는데 메시 에이 이리상 아니 조신 뭐야 스톨링 뺀다 아 감독님 아아아아 조심 빼고 베라티 나오는거 같은데 그렇지 그렇지 키메니즈 돌려 저기 쭉 아래 아래 돌려 지금 아니 거기 아래말고 거기 맞아 거기 아니잖아 야 이러면 감독님 아니에요 감독님 저 아니죠 공 나가면 내가 교체를 위험해 아니 아니 감독님 난가? 아 오늘 제가 그래도 좀 쳤는데 부탁한다 얘들아 부탁한다 아 오늘 결정적으로 하나 먹어가지고 오 어 아 hug 아 ור 아 Mbappé, oh, tremendous goal, technical excellence to finish that one off, wonderful to have that in your repertoire. Well, here it is again, just look at the quality of the cross, it's inch perfect, and what a great finish it is, struck with power and accuracy, certainly no stopping that.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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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ll, Derek, that was a tough game. They had to go to the R2 to the R2 to the Mbappé. They had to go to the Mbappé's own way, but they showed a lot of character and resilience. It was late though, it was late because it was too hard to perform. What should I do with the E Regis? Florian feel to have to go to the R2, standard? Panun, Manu, люm 2-2, Guarri puede serbsado гani. leaks go to curricula in Spanish and fuera? What are you doing with the R2? That's how big N ответ is, that? 아주 순항중이야 15점차 아닌가요? 우승한거같애 리그 그치? 좀 뭔가 챔시가 이렇게 떨어지니까 마음이 아프긴 아프네요 이적신청 한번 해볼까요? 어디가나? EPL컵 일단 EPL컵 들었고 아니 아니 어떻게 된거지? 챔스만 딱 할 팀을 가야지 일단 EPL팀은 안가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스페인이 다 씹어먹고 있어서 챔스만 딱 할거면 봐봐 챔스 결승에 엘클라시코? edge 챔스 5월 25… icas RUCAKU LUCAKU 어디야 또 야 너 꼴 잘 넣더라 4강 갔는데 우리와 함께하자 어? 함께해서 강해지자 메시와 함께하지 않겠니? 참수만 얼른 후딱 한번 해볼까? 근데 보류하면은 일주일 뒤에 얘네는 더 이상 제한이 안오거든 가는게 맞는거 같아 만약 기회 줬을 때 참수만 어설피 할거니까 가자 감독님 뭐 메시 빼고 이런거 아니죠? 자 볼게요 아까 우리 8강에서 떨어졌나요? 첼시랑 만날까? 그리고 첼시랑 만나서 첼시에 자책걸 넣는거인 파리팬들 앞에서 조별연선이랑 리그는 무난하게 나 풀백이에요? 나 풀백이라고? 봐봐 뭐야 감독님 포체티노 감독님 이거 아니에요 아 자책걸 방지? 마르세유 아텔리티콘 아드리드 야 이건 아니잔쌤 제시 바르쉐 우리끼리 만나려면 각각 시련을 뚫고 올라가자 멤버 보여드릴게요 미넨 헉 할만한데? 일단 우리는 윙백 우리 왜 미드필더가 왜 이렇게 부실하지? 잠깐만 메시랑 나랑 그러면 콤비인가? 훈련때 막 서로 장난치면서 이제 막 그거 인스타그램에 올라가고 막 어? 새로 화면으로 쇼츠 막 나와가지고 막 메시한테 팔꿈치로 막 이렇게 하면서 자 헤이 리오넬 크 해서 막 야아 웅장해요 파리 홈에서 펼쳐지는 16강 파리 생즈르만과 바이오르미넨 바이오르미넨과 파리 생즈르만 김민재 풀백 데뷔전 어 근데 나 완전 처음 에플백은 어디까지 올라가도 될까 이거 어 김민재 김민재 어그로 끌고 전달해주고 메라띠 어 좋아요 어 이게 정답이다 메시 은바페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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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마 어깨 아 아 아 아파아파 체력이 좀 없어서 야 센터백보다 풀백이 훨씬 재밌어 센티오 라모스는 최근에 앞 페이지를 최근에 김민재 아아 카메라가 여러분 저 카메라 좀 바꿔도 될까요 이제 풀백이니까 우리 이 카메라 안 써도 되잖아 원거리 됐다 오 갑자기 커졌다 은바페 네이마르 아아아아 자 야 죽어 은바페가 바로 네이마르 공격진 미쳤다 네이마르 12분골로 1대 0 팔이가 앞서나갑니다 매시가 이루어진 2가지로 매시가 이루어진 2가지로 심지어 이 매시, 월드컵에서 우리가 이겼어 둘이 친문도 있어 유니폼 교환도 하고 유어, 엠제이? 뭐 이러면서 1년 전에 베란찌 김바베 김인재 크로스 좋고 크로스 좋다 야 여태까지 내가 본 풀백 중에 김인재 크로스가 제일 좋다 세력이 살살 녹잖아 지금 그나불히 오와우 윙백이라는 포지션이 지금 해 보니까 책임없는 쾌락이야 뒤에 애들한테 모든 걸 놔두고 뒤에 파워 잘해주는 애가 있으면 올라가 윙은 공격이라도 하겠는데 되게 자유로워 나 지금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좋아좋아좋아 정리를 못끄는 중 너무 많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 좋아요 김민재 사라비아 베라티 은바빈 김민재 기점 자, 다시 볼까요? 1-2-2을 넘어가는 것과 정말 멋진 강력한 것과 그리고 움직이는 도전이 좋은 것입니다 자, 쉬어도 될까요? 정말 훌륭한 경기입니다. 과연 8강은 누구일 것인가? 아아아아아아 첼시 아아아 바르셀로나가 올라왔어요 아깝다 아틀레티코가 3대1로 올라왔고 리용이 올라왔고요 이번에는 리버풀이 올라왔고 파르셀로나 그리고 맨시티 바르셀로나 레알 컷 맨유가 올라왔네요 8강 경기입니다 아틀레티코가 아드리드 대 유벤투스 맨시티 리버풀 맨유 바르셀로나 파리 대 리용 야 근데 우리 체력관리가 안 돼가지고 지금 금독님 나 내보내서 타피아 알겠고 완비사카 에메르송? 아니 여기 내가 짬뽕이야 그라멘베르 쟤도 잘하잖아 유망주 중앙 중미 보아탱 다 짬뽕으로 어떻게 이렇게 가자 이야 리용 경기장 괜찮네 리용 대 파리 파리와 리용의 챔피언스리그 8강 자 아니 이거 진실 있어 근데 오버랩핑을 언제 할까 유럽의 프레미어 클럽 우에이퍼 챔피언스리그 오늘 그리스 그리고 그리스 그리스 주구 들어 이제 파리 진쟰맨이 이 장면이 무엇을 그리고 그리스 오우 오 왜 페널티 기겨 왜 페널티 기겨 오 오 뭔데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거 심하네 이거 너무 선 넘었네 크로스 날리고 그냥 딜을 쳐버렸어 너 무식하게 댓글 했다 오 크로스바와 그리고 겨울킥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좋아 좋아 마지막 불꽃 불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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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렸어요 오 데크라 라이스 김민재 어시스트 아 아 바로 오른발 크로스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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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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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마르 어 감독님 제 마지막 불꽃은 미쳤어 1-0 그럼 메쉬 빠지고 은바페 빠지니깐 무게감이 확 떨어지긴 한다 공격이 락슬러 누누멘데스 오 대크놀라이스 대크놀라이스 민재야 이제 나와라 다리 풀렸다 루크쇼 루크쇼 시뮬레이션은 시뮬레이션은 이제 교체 1대 0 아 혹시 모르겠네 바르셀로나 2대 1 틴트님 쉽게 열기도 고맙습니다 틴트님 쉽게 열기도 고맙습니다 2차전고 체력 와 체력 체력 아예 나가 떨어졌다 야 체력은 체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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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되어 Q.A.T. 롸시 에이 이기 에이 어차피 우리 모두 맛있게 말하는 과정 Q.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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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챔스 2호 골 보우 와 잡고 그대로 빡 왼발 이민재 2호 골 전반 8분 파리가 앞서 나갑니다 오 좋다 네이마르 네이마르 오 오 메시 그리고 그 훈련이 얼마나 잘하고 있다는게 그리고 지금 이걸 잘하고 있다는게 빨강색 채팅을 가진 우리 승무패 무패를 가진 사람들이 민재보고 내려가네 민재 올라오는게 위험한거야 지금 민재 너무 무서운거야 지금 제발 내려가 민재 어 라이스 오 오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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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어려운 공인데 진짜 어려운 공인데 이대영 으 으 으 으 으 으 어 김민재 어 김민재 비틀비틀 김인 아 김민재 아니 아니 앞으로 주잖아 띠 어어 올라올라올라 방향이 잘못 방향이 잘못 방향이 잘못 그냥 바로 오른발 오우 드디어 그치 아 감독님 저도 제가 체력이 아 뿡 하하하하 에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빼줘 왜 말해야 빼준대 항상 어 왜 말해야 빼줘 죽겠잖아 지금 어 죽겠다고 어 힘들었네 어 맨유 1대0 오 근데 바르셀로나가 사르사 패널티킥 저 할아버지 잘했지만 바르셀로나가 올라갔어 그럼 여기도 뛰고 하는 거 아니겠지? 이거 방법이 있어요 해당님 이거 방법이 있어요 기다려봐 리그 경기 어? 그럼 하지마 이씨 됐어 크아 0대0 좋았다 그 다음 경기 챔스 4강 여기 안내문해주면 진짜 감독님 이거 언론에 저항 받습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대 리버풀 파리생제르망 대 바르셀로나 다 꺾고 올라왔어요 바르셀로나가 리버풀이 맨시티 이기고 아틀레티코가 이벤트스 이기고 갑니다 정리 여긴 내보내야죠 크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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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hr 이건 저항 받아 이러고 Sehr 1년만에 다시온 챔피언스리그의 김민재 이번에 파리 생제르망으로 파리 생제르망 파리와 파리 생제르망의 4강전 시작합니다 체력 안배하면서 뛰자 아 컸지야 어딜 덴벨레가 그냥 어딜 올라그래 수비수였으나 아 지금도 수비수지만 레만 좀 빡세다 수비 잘 들어왔어 어 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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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얼굴이 레반도 스토르프스키의 전반 10분골로 1대0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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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연함 화려 달아빠 음반패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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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드렸어요 오우 건드렸잖아 아 잠깐만 레끼리 아 진짜 건드렸잖아요 개조기 변했잖아요 여기서 아니네 으아 가자 와, 잘 막았다. 잘 찼는데. 운바핀~~ 1대1 파리생즈르망 어떻게 한거야 이거 우와아아아 우와아아아 이게 공격지네 레시 교체 주고 다닐로 그렇지, 세라비아 주고 아아아아 압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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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분 1분 이러고 이제 우리 홈에서 비기어도 이기는거죠 나쁘지 않았어 일단 승부패는 무 이야아아아 오히려 리버풀이 올라왔으면 좋겠다 아틀리티코가 결승에서 만나면 좀 빡셀거 같은데 수비가 워낙 견고해가지고 아틀리티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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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르셀로나 바르셀로나 레시는 지금 심적 부담감 때문에 교체로 나섰네요 파리홈경기장에서 펼쳐집니다 고! 놔줘 놔줘 이제 올려주고요 와아 괜찮게 올라가는데 이번에 뒤 중앙 네이마르 그렇지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네이마르 모아주자 오우 사러비 Tax 뭐 전반 17불 오늘 올라가지말까요!? 수비해줄게 스읍 으아아아 김민재 윙백 윙백 밑재 으어아아 비키잼 질 surf 여기여기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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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헤디? 아참 아 좋고 오 좋고 발 여기옵사야 으아아아 킹나룸마 킹나룸마 탁 어헌 어허어 레바레바레바레바레바레바레 우어어어 여..여기 여...아니 몇번이나 여기 왔다갔다 아 왔다갔다 여기 지금 크로스으으으으음 음반패어어어어 아 제대로 들어갔는데 오른발 나 나 나 조신! 조신 나! 거기 아니야 조신! 아니 오른쪽 텅텅 비었잖아 방금 여기 들어와 바페야 들어와 들어와 베라티도 아니 아니 지금 약간 센터백인데요 지금은 윙백 갔다가 센터백 갔다가 이렇게 해서 합상스코어 2대1 아 지그지그하네 지그지그해 파리생젤르망이 바르셀로나에 잡고 챔스 결승으로 진출합니다 어 왔다 리버풀 그래 이제야 다들 딜맛 나네 좋다 누니에즈 살라 파비뉴 티아고 메리노 시미카스 아놀드가 센터백 어? 명장대결? 스톤스 윙백? 챔피언스 리그 챔피언스 리그 결승! 리버풀 대 파리생젤르망 파리생젤르망 파리생젤르망과 리버풀의 대결 샌더슨 파크에서 펼쳐줍니다 방금 오늘 감독님은 나한테 뭘 바랄까 8.5 출발 하키미도 포지션을 벗어난 대결 디오고조타 또 대결 디오고조타에서 김민재 오늘 많이 만나요 스튜스 어어 김민재 하키미 힘들고 컴바 깨때나 문 빌려 바로 도망 일ast 아주 빠른데, 아주 좋은 자유가 되었군요 난 링백이니까 마르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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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하하 이 $&&&&&&&&&& RiLen Lithing syrie Very nice 그리고 또 좋은 끝이 되었죠 공을 잘 연결되었죠 리버풀의 공격에 들어갔어요 좋은 끝이 되었죠 리버풀의 공격에 들어갑니다 공격적이죠, 오늘? 파리 오옹! 은밭핵! 은밭핵! 네이마르, 오오! 바다이크가 다쳤나? 커트! 쭉 가운데 봐 그렇지 쭉 쭉 쭉 좋다 좋다 메시 좋다 나 여기 나 수비할게 나 수비할게 해봐 하고싶은거 다해 메시 하고싶은거 다해 데클란라이스 역시게 파리생즈르망 이데옹 와아 밥값 했어 오 경기 템프 너무 빨라요 오 다윗 누네즈 치륙 없다 치륙 없다 치륙 없다 좋다 김인즈 커트 벙 반대전환 그렇죠!! 아이고오오오오오오오오오רי 오직 리피 ink에서는 어떠rade 지금 왔다갔다 세리머니 합감할까 세리머니 합감할까 기쁘긴 기쁜데 하면 안될 것 같고 나르킹스 나오긴 89분 89분 1분 1분 네이마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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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비 아니 저거를 파리시안 프라이드 심판이 이렇게 김민재가 파리생제르몽에 가서 자기의 꿈을 이루고 2대1로 파리생제르몽에 가서 리퍼포를 꺾고 컵을 찾으니 맞았다 윗백으로 가는게 다행히 교체 안돼가지고 나도 같이 어깨동묘에서 여기있어 여기있어 바로 옆에 응합회 비켜 나 바로 옆에 내 자리에 다음 3분동안 네이마르 메시랑 응합회 파리생제르몽 파리 우승 네이마르 네이마르 하하하하 하하하하 완전 신났어 둘이서 어깨동묘하고 춤추고 있어 다륵살로나한테 생각나기도 하고 사진 한번 찍자 다같이 모여가지고 사진 한번 찍자 다같이 모여가지고 아 너무 신났네 처음으로 우승한 김민재 자 모이세요 다들 사진찍게 아 이거 확실히 기네요 와아 이렇게 해서 김민재 대장정의 막이 여기서 마음대로 나 위치선정 나 어디야 나 어디야 나 어디야 우리 어디야 음합회 가운데 아 아 아 좋아 좋아 앞자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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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메시가 완전 왕자리네 네이마르 네이마르 저기 아래 있고 메시가 가운데서 마지막으로 이정 요청해보고 어디가나 볼까요? 근데 어중간한데 오기가 힘든게 워낙 지금 비싸져가지고 몸값이 웬만한데는 제한이 안올거야 첼시는 죽어도 야 너 첼시 있었지? 그래 너 메뉴로 와줘 좀 괜찮잖아 우리 이거 죽읍 봐 일단 어디에 오는지만 보는거니까 이거는 죽음 미쳤어 거기 아니야? 우린가? 어 최근에 메뉴가 475 줬다며 우리 500이야 어 그럼 우린가? 민재야 와와봐라 진짜 어? 이따 간다 자 자 하나 더 넘기고 거기 브루스 시티인가? 거기 거기 우리 어디지? 슈로스베리? 거긴 안오나? 자 어 우리 4강에서 털어졌는데 우리는 주급이 좀 적어도 명물이니까 우리 쪽에 오시지 않겠어요? 아 아드리콤 아드리드 맨시티 넘기고 음 이젠 좀 서서히 세개 다 거절하니깐 안 들어오네 첼씨는 첼씨는 안 넣었나봐요 좀 더 이상 첼씨가 우리한테 다시 거시기할 그렇지 그럼 우린가? 민재야? 다시 한번 잘해보자 너의 근본 세리에이로 돌아와라 우리도 아니었니? 그럼 우리도 아니거라 그럼 우린가봐 민재야 다 거절했다는 얘기 들었다 우리가 마지못해 이렇게 얘기를 줄 테니깐 주급은 좀 적는데 아마 근본 있는 클럽이니깐 어디 한번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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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천억 썼어요! 제이씨 과연 헬버지는 어떤 정답을 내놨을까요? 센터백 시키면 은퇴? 감독 답 없다 하고? 에이 설마 센터백 시키겠어 근데? 이럴 수가 센터백이라니 감독님 저 새로운 꿈이 생겼어요 제 꿈은 말이에요 우린 놀이치러 간다 김민지 아 안녕하세요 여러분이 더욱더 능력한 반응을 전해드렸습니다 이천억 썼습니다 이천억 썼습니다 이천억 썼습니다 이천억 썼습니다 런던 시민들이 저를 알아보면 큰일 나가지고요 어 아 제가 좀 변장을 하고 왔다고요? 이해를 해 주십쇼 머리를 다 밀어버렸습니다 이때 수비수랑 골키퍼를 더 키우기가 재밌는게 주요 상황에만 하이라이트 돼서 나온대요 그 트레일러 안녕 안녕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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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아